효산구 학생님 두 직원들께 알립니다. 지금 병행 곳곳에 이상한 영상이 발생했습니다. 현재 일부 학생들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으니 안전한 곳을 찾아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부산행이다. 준비가 왜 학교에 나와? 영화에 나와야지. 뭔데 무슨 일인데? 과학생. 과학생은 원래 천재 학교잖아. 일어나! 일어나! 여기서 구조 기다려야 돼. 끝까지 아무도 안 오면? 누가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야?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먹냐? 어디서? 여기서. 밖으로. 1980년 5.18 비상계엄 전공 확대 조치 이후 41년 만에 9분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. 됐어! 몇 시간 나가야 돼! 효산시 집단 방영 사건에 대한 가짜 뉴스가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. 바이러스 스스로가 진호한 것 같습니다. 파악이 안 된다. 변할 수 있는 끝을 본 뒤에도 사람이 아름답다고 믿을 수 있을까? 예 감사합니다.